언진산맥 조일령산맥이라고도 한다 멸악산맥의 북쪽에서 시작되어 동으로 달려 수한 북쪽 조일령의 운목변음질을 지나 도경계의 백년산에 이르며 단층에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산맥 중에는 대각산, 천례산, 증봉산, 오봉산 등이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글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